그럼 개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뽁뽁이가 많이 좋아하네 되게 간단하게 가방에 하나 세팅이 딱 되어있네 엄청 작아요 이거 밑으로 하는거라 밑으로 귀엽게 생겼죠 배터리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배터리 3개 입니다 지금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충전을 처음 하니까 충전을 하고 한 번 연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자랑 거북이가 왔더라 아 그래요? 누가 자라를 갔다가 풀어난 모양이야 그게 자연에서 컸어 제법 밑장한게 해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그 부산바람이 세리만 오는데도 드론 대회를 해 전혀 역량을 안 받더라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바람보러도 이렇게 바람보다 더 지가 컨트롤을 갖다 잘해 아들 곡을 끼고 하잖아 아 레이싱 드론이라고 몬스트로맨 하 siblings 하이n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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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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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처음 하는 애들은 많이 깨먹어 하는 애들이 거의 다 10대야 아 아 아 아 아 문젤 리모컬 이루어 아 거기서 갖고 놀아 으 으 으 오광설이 이런거 같애 여기 센서가 있어서 날 놔라 막 그런거 같애 센서가 있어서 센서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센서 피하려고 하는거 같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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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